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2회 때 필기 문제 세 번째 과목입니다 시운전민 안전관리 41번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냉동냉장창고 건설공사에 유의한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대상 연면적 기준은 얼마인가 하고 났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 오래 했는데 그걸 할 때 제일 싫었던 게 법규예요 80년대는 고학가스 강계법규에서 시험이 무지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돌아서는 법이 바뀌어서 법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산업안전법이 나왔네요 냉동냉장창고시설입니다 5천제곱미터 이상 이건 좀 안겨주세요 42번요 기계설비법령 기계착공정확인과 사용정검사 대상건축물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목욕장 바닥면적 500제곱미상 기숙사로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그 다음 판매시설 바닥면적 3천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고학가스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냉매로 사용하는 가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종류 품질기준 고시 목적 또는 용량에 따라 고학가스에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고르시오였습니다 수출용으로 판매 인도되는 것 그 다음에 시험 연구 개발로 되는 것 전부 다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1의 수입량이 400kg가 아니라 40kg 이하인 가스일 때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품질기준입니다 고학가스에서는 품질, 품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나 참고로 알고 갑시다 품질검사는 고학가스에서 품질검사는 산소, 수소, 아세틸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산소의 순도는 99.5% 이상입니다 98.5% 이상, 얘는 98% 이상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시중에 돌아다니는 산소용기 있죠 그 산소용기에 산소 딱 채취해가지고 순도가 몇% 나오냐 봐야 되냐면 순도가 99.5% 이상 나와야 된다 그래야 고학가스에서 산소로 합격돼서 출하될 수 있는 겁니다 순도가 이 밑으로 돼 있다 출하금지입니다 이거는 불합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품질검사 세 가지입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 놓으시고 고학가스 안전관리법 따라서 일체형 냉동기 조건으로 틀린 거 우리 가정용 보게 되면 에어컨 이런 데 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천장에 있는 시스템에 에어컨도 있겠지만 대부분 패키지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패키지 에어컨 안에는 보게 되면 압축기구, 음식기구, 증발기구 한 케이스 내에 한 라인에 다 연결돼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체형 냉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냉매설비 및 압축기, 원동기가 하나의 프레임 위에 설치 맞고 냉동설비 사용할 때 스톱밸브 조작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용 냉장고 스톱밸브 조작이 필요 없죠? 그래서 자동을 해서 다 돌아가잖아요 전원만 들어가면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압축기 유닛과 증발기 유닛, 냉매 배관으로 연결되어 하루 냉동력 20톤 미만 맞습니다 유닛은 단위 조합을 갖다 얘기해 주는 게 유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용량수 분할 반입될 경우 냉매설비 용접 또는 절단 수반하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재조립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네요 45번으로 갑니다 기계설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변경 등록을 정해진 기간 내 못했을 때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그다음에 3차일 때는 업무정지 2개월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게 돼 있다는 거 46번 갑니다 엘리베이터 전동기 특성으로 틀린 거 소음 작아야죠 기동 토크는 커야 됩니다 기동 토크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그게 흐르는 기동 전류는 작은 게 좋고 관성 모멘트 작아야 된다 해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7번 가시고 그래프 토크 특성입니다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A 직권발전기 B가 가동복권 C가 분권발전기 D가 바로 차동복권 해가지고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나오면 그림 하나는 틀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꼭 좀 외워주세요 해설에는 직권발전기 이런 뜻을 설명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감사합니다.